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이진 2024년 트롯 뮤직 어워즈 인기상 여자 부문의 빛나는 스타 2024년 4월 12일 트롯 음악계에 가장 주목받는 시상식 중 하나인 트롯 뮤직 어워즈에서 누구보다 빛난 스타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진입니다 랭키파이가 공개한 인기상 여자 부문 후보 트렌드 지수에서 마이진은 7518점을 기록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마이진의 변함없는 인기와 음악계 내에서의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마이진은 dv엔터테인먼트 소속의 가수로 탁월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다양한 세대에 걸쳐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트롯 장르에서 독보적인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트롯 뮤직 어워즈에서 마이진을 포함한 후보들의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전유진과 김다영 같은 인기 가수들도 후보 목록에 올라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마이진이 이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그녀의 음악적 위치와 팬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마이진의 이번 수상은 단순히 숫자의 승리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지닌 음악적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앞으로 그녀가 트롯 음악계에서 더 큰 발자취를 남길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게 합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마이진의 이번 수상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녀의 수상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앞으로 그녀의 활동에 더욱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진은 수상소감에서 이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해준 모든 팬들과 지지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겠다 고천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마이진의 앞날은 더욱 빛나는 음악과 무대로 가득 찰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롯 뮤직 어워즈 2024의 인기상 여자 부문에서의 이번 승리는 마이진에게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음악 여정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이진은 디비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로 최근 몇 년 사이 트롯 음악계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음색과 무대 매너는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이로 인해 그녀의 가치는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마이진의 출연료 상승을 그녀의 뛰어난 역량과 최근 활동 성과에 기인한다고 분석합니다 마이진의 출연료는 정확히 4천만 물결표 5천만원 정도다 특히 2024년 트롯 뮤직 어워즈에서 인기상 여자 부문 1위를 차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마이진이 단순히 트롯 가수로서의 위치를 넘어 대중문학의 전반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마이진의 출연료가 이처럼 상승한 것은 그녀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금전적 가치의 상승을 넘어서 그녀가 가진 예술적 문화적 영향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많은 제작자와 이벤트 기획자들이 그녀와의 협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마이진의 출연료 상승 소식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이진이 이룬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며 그녀가 앞으로 더 많은 무대와 방송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이진 본인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겸손한 자세를 보이며 팬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고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마이진의 출연료 상승은 그녀의 예술적 가치와 대중적 인기가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그녀의 미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마이진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이진 효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그녀의 매력 포인트 마이진 트롯 음악계를 넘어 대중 문화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다 최근 트롯 가수 마이진이 또 한 번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과 재능이 온라인 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마이진 효과라는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그녀의 톰보이 스타일, 태권도 회전차기, 약자의 반란, 이미지, 탈출기, 그리고 룩앤미까지 다양한 요소가 팬들 사이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톰보이 스타일로 새로운 패션 아이콘으로 떠오르다 팬일, 톰보이 스타일의 새로운 정의, 마이진 오늘의 샤보 OTD는 마이진 스타일로 톰보이 패션의 새로운 정의를 보여준 그녀처럼 나만의 개성을 담아봤어요 자유롭고 당당한 그녀의 스타일, 정말 멋지지 않나요? 별샵 마이진 스타일 샵 톰보이 패션 팬이, 태권도 회전차기 무대 위에 강렬한 여전사 마이진의 태권도 회전차기를 보고 나서 나도 도전해봤어요 무대 위에서 보여준 그녀의 당당하고 강력한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답니다 연습은 힘들었지만 마이진을 닮아가는 그 느낌이 좋아요 알통샵 마이진처럼 샵 태권도 도전 팬3, 마이진과 함께한 탈출기 나의 이야기 마이진의 탈출기를 듣고 나의 이야기를 써보기로 했어요 그녀가 겪은 도전과 탈출 그리고 극복의 이야기가 나에게 큰 용기를 줬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작은 탈출을 꿈꾸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메모 반짝임 샵 마이진과 함께 샵 나의 탈출기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마이진의 영향력을 받아 팬들이 자신의 경험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이진의 음악과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그녀의 팬덤이 더욱 단단해지는 모습입니다 모두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